걔는 안 돼. 다른 애 불러줄게. 안 돼? 하하하 나이씨. 어이 이진숙이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해? 어?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돼요? 안 돼요? 인사드릴게요. 아람이에요. 아람이? 아휴 비주얼만 괜찮은 게 아니라 보는 눈도 있네? 오빠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? 화 푸시고 저랑 한 잔 해요. 그래 술 한 잔 해야지. 오늘 끝까지 달려보는 거다? 어이 야 이 대표 술 가져와. 어. 내 루. 아휴. 아휴. 이대표요, 이대표 노래하나 해봐, 어? 해봐 아이고, 이 여자가 개념이 어디 가셨나 저기요, 안에 계세요? 똑똑똑 그대 내 곁에 서서가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아름이, 아름이 아름이 잊어버리네 다시, 다시, 다시 다시 이제 할 수 있어 사랑받는 몸만 사랑받는 사랑받 partir